우리 같이 같이. 이쪽으로 와. 1, 2, 3. 나그네 팀 코코. 반가워. 오늘 다 벗어줘. 누군지 몰라. 박정배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기분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보러 와주시기. 기분 좋네요. 다 해드리고 싶은데. 시간이 한정돼있어요. 못해드리면 좀 아쉬워요. 초박이요? 오늘 못하겠어요. 내년에도 이랬으면 좋겠어요. 박수와 박수. 탱년의 힘을. 탱년의 힘을. 박수와 함성으로. 구축팀의 힘을. 정답이. 개인사!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2018 V4 순간을 말하다 끝내기 혼돈은 야구하면서 처음이란 것이고 좀 베이스 돌 때는 좀 얼떨떨했는데 제가 저한테 올 타석까지 정말 결과를 통해서 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 3개에 그냥 자신이 길이 누르고 나오자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초보의 실투가 와서 돌렸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많이 미안하긴 하지만 남자가 뒤끝이 좀 없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칠 자식이 없는데 살렘 보니 남은 김이나 보자 I had it on my radio I had it on my radio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잊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새롭게 감독을 맡게 된 영경입니다 내년 시즌은 화끈한 야구에 좀 더 짜임새 있고 재밌는 야구 즐거움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와우 즐거웠습니다 고맙게 감동이 이 아이들 소식으로 아름다운 이 아이들 내삭 에어뜻이 이륙 감사합니다.